이번 축하무대 굉장히 기대되는 무대인 것 같습니다.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콘셉트님을 무대 위로 모실 건데요. 우리 광양이 여러분들 신나시면 앉아있지만 마시고 자리 앞쪽으로 나오셔가지고 동시도 동시에 같이 즐기셔도 좋을지 알 것 같습니다. 우리 광양이 여러분들과 주민 여러분들 지금 제4회 우리 섬광다리축제 함께하고 계신데요. 지금은 축하무대 공연자리입니다. 자 이제 오늘 이틀째 어제 개막식을 하고 축하공연 및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습니다. 오늘 이틀째는 맞이해서 또 많은 우리 광양이 여러분들이 전국 각계에 좋으셔가지고 지금 섬광다리축제를 함께하고 계십니다. 자 어떻게 즐거우세요? 식사도 많이 하셨고?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또 하시다가 우리 하시는 분들 또 선물도 많이 나눠드리도록 할 건데요.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.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까 우리 광양이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 남은 시간 함께하시기 바랍니다. 자 두 번째 분들 화끈하게 장식해주신 우리 호세리님을 무대 위로 소개하겠습니다.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양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. 사랑이 높은 마지막이 천문의 말에 들려다 이러면 안 돼 어쩌면 좋아 이 말은 어쩌면 좋아 애교같은 입술하고 유목한 수만 안겨 누가 날 좀 알려주세요 참을 수 없이 이 말은 날 좀 알려주세요 내 사랑과 미리로 그려가 저와 내려듣는 그 미소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사랑이 높은 마지막이 천문의 말에 들려다 이러면 안 돼 어쩌면 좋아 이 말은 어쩌면 좋아 애교같은 입술하고 유목한 수만 안겨 누가 날 좀 알려주세요 참을 수 없이 이 말은 그 날 좀 알려주세요 참을 수 없이 이 말은 그 날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호세리입니다 여기 여행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? 깡다리 축제 제가 웬만하면 무대에 서기 전에는 뭘 잘 안 먹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깡다리가 참 먹고 싶어가지고 딱 하나만 먹어봐야지 하고 딱 들어가서 튀김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 먹어가지고 또 다시 나와버렸습니다 자 깡다리 축제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늘 행복하시고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앵콜 안에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꽁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남자는 말합니다 먼저 할까요? 자 그럼 우리 여행 한번 갑시다 어! 어! 엑 어? 어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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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